네가 와주시면 안 돼요? 그 사람이 제 딸을 죽였다고요! 이거 너한테 기회야. 그 여자 말이 사실이면 어떡해?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후로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. 혹시 압니까? 그 사람이 정세라 씨한테 찾아왔지. 그 여자 얼굴을 보세요. 그만했을 때!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가장 큰 매력? 음... 이지적인 매력. 신고하고 취재하러 간다. 음... 방금 전에 바나나를 먹었어. INFJ. 음...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. 상관없어요. 네. 앵커는... 아니... 앵커에서 커리어먼으로 나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